안녕하세요. 마운티아 전성 모델 주원입니다. 오늘 2013년도 겨울 컨셉으로 아웃도어 마운티아 지면을 찍었는데요. TVCF 찍을 때도 느꼈지만 마운티아 제품이 굉장히 활발하고 역동적이고 또 정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브랜드보다 굉장히 활동적이라 이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 오늘 지면 촬영도 역시나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굉장히 익스트림한 그런 동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감독님이랑 모든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익스트림한 걸 요구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그거 있잖아요. 점프하는 거. 콩콩? 팡팡도 타고 점프도 하고 물도 맞고 또 뭐야 이상한 눈 같은 것도 맞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컨셉으로 지면을 찍었습니다. 아마 겨울에는 여러분들께 아마 다양한 모습의 어떤 마운티아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도 한몫해서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. 마운티아 겨울옷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 주원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행복하세요. 안녕. 안녕